좋은 느낌의 팬티라이너를 40개에 들어있고 100% 순면이고 이렇게 해서 흡수력을 테스트해 볼게요 뿌리기가 애매한데 조금 셀뻔했는데 옆으로 세지 않았고 한 번 더 공방 흡수가 돼요 옆에 조금 흘렸는데 안까지 흡수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손에도 묻어나지 않아요 좀 많이 해서 그런데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흡수된 양을 보면 장난 아니죠 이쪽으로 흡수는 이렇게 흡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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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